닭가슴살, 고구마 먹으면서 14kg를 뺐어요. 이게 저기.. 다은이지? 없던 식탐이 생겨가지고 운동하려 한 5시간씩 여성 호르몬이 너무 낫다. 악순환을 끊고 싶어가지고 한 번에 깨줄 테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XXX 하고 그래도 만약 살찐다. 와, 다시. 어머니와 각설이 같이였어. 나이도 들고 하니까 또 해야 되느냐? 혼자 해요. 혼자 해야지. 언니 제가 더 잘한다고 하는데 한 입으로 웃고 싶지 한 달 이날 어느 정도 손 쓸 것 같은 거야. 저는 엿 샀어요, 벌써.